화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와 동기를 부여해주는 긍정적인 문장입니다. 스스로 자신의 등을 토닥이며 난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.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비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화건들은 때때로 너무 단순하거나 심지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 간단해 보이는 화건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. 또 다른 화건의 이점은 바로 자신감이 쌓인다는 겁니다. 잘 쓰여진 화건은 여러분의 감정과 회복력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영감과 동기도 부여해줍니다. 또한 힘든 감정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화건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뿐만 아니라 자존감, 자기의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화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럴까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오늘 바로 긍정화건을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럼 자기 긍정화건 문구 세 가지를 써보도록 합니다. 예를 들어 나는 긍정적이다.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. 나는 재능이 많다.